골프 스윙 트레이너 제가 주문한 골프 스윙 트레이너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내산이구요 이게 아이언, 우드, 그리고 알라이먼트 스틱 알라이먼트 스틱이 들어있네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비싼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 스틱이 안들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26불에 샀는데 이거 뭐 검은색으로 되어있고 좀 이뻐보이는게 있긴 한데 그거는 거의 79불이더라구요 근데 이 스틱이 안들어있다고 그런 댓글들이 있어서 뭐 나무조각이고 뭐 이쁘게 생겼다고 75불 50불 더 주고 사는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사봤는데 한번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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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? 어? 아아? 어? 어 RAW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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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무슨 일이야? 빨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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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